안녕하세요. 고향노나 자연식단입니다. 오늘은 말린 토란떼 나무를 한번 해볼게요. 토란떼는 900g이고요. 대파하고 바지락이나 굴, 저개류를 넣어주면 토란떼나물이 참 맛있어요. 이 토란떼의 말린 토란떼는 아린맛이 있잖아. 이거를 빨리 빼주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말린 토란떼를 절대 찬물에 담그지 마세요. 바로 뜨거운 물에. 이렇게 조금 삶아주면 금방 아린맛이 빠져요. 뜨거운 물에 한 4분에서 5분 토란떼 양에 따라 다르지만요. 이렇게 삶으셔서 만져보셔요. 지금 나무라면 좋겠다 그런 느낌. 부들부들해지면 다 된거에요. 발맞게 됐으니까요. 이제 불을 끄시고 깨끗하게 헹궈주시게요. 끊기고 깨끗하게 헹궈주시고요. super 깨끗하면 남을때까지 헹궈주시면 됩니다. 씻은 털 한때를 꾹 짜주세요. 마지는 짜지 마시구요. 벗을때 물이 필요하니까 진드간이 조금만 짜주세요. 양념을 썰어주세요. 양념을 한번 해보시게요. 들기름 두수절로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반순분 조금 못되게 넣어주세요. 까나리 액젓을 한수절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들깨, 들깨가루 두수절로 넣어주세요. 먼저 데칠 때에 토란 때를 거의 삶아줬기 때문에 양념들이 잘 어우러지게 볶아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씻어놓은 저는 오늘 굴을 넣을께요. 바지락을 넣으셔도 참 좋아요. 파는 쪽파도 좋구요. 대파도 좋구요. 그냥 조금만 넣으세요. 파는 쪽파도 좋구요. 파는 쪽파도 좋구요. 다진 마늘 반숭이 고기상하게 3개 정도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반숭이 설탕이 어울러질 수 있도록 물을 한 두개 정도 넣어주세요 파만 익으면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불 조절을 능근하게 잘 해주세요 맛을 볼까요? 살짝 싱겁네요 까나리 껴서요 한 숟가락 더 해주시고 솔근소금을 수젖 끝으로 조금만 해주세요 불 조절을 천천히 고구마때나 포란 때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중불보다 살짝 작게 나물 속에 간이 서서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다 된 것 같아요 깨만 뿌리면 될 것 같아요 맛있네요 참기름을 하나 넣어주시고 깨를 좀 넣어주시고 아주 들기름으로 볶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맛을 내줘요 명절에 여러가지 기름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나물을 이렇게 들기름으로 깔끔하게 해주시면 속이 아주 편해요 맛있네요 맛있네요 자오는 이렇게 토론때나물을 만들어 보았어요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